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민주당의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돈봉투 논란, 김남구 코인 사건 등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당대표로서 재신임을 요구받을 정도로 상당히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본인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내 의원들을 향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당대표 사퇴 요구에는 그런다라고 안 내려간다면서 일축을 했고 항상 뭔가 잘못하면 당대표를 내려오라고 한다는데 그런다라고 해서 자신이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당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이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최근 행보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과거처럼 화끈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면서 통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혁신, 개혁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터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당 차원에서 볼 때는 차기 총선을 위협할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이지만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사법 리스크 하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성남FC라든가 백현동, 선거법 위반 등등 사법 리스크의 책임을 전부 다 이재명에게 물었지만 이제는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의 코인 사건이라든가 시의원들의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플러스 도덕적인 타락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혼자서 이제는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동안 당대표로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차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인의 역할을 한 해 만에 이런 식의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더 강성 지지층에 편승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끌고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날 라이브 방송에 참여시킨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최근에 복당을 한 민영배를 비롯해가지고 서은숙 최고위원 후 좌파진영의 스피커 중에 한 명인 황희두를 비롯해서 강성 친명 인사들을 대거 출연을 시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김남국 사건 이후에 아주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개딸들의 패약질을 이간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이원욱 의원을 딱 찍어가지고 이간질에 노란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으며 이재명이 이원욱을 저격을 한 것은 이원욱 의원이 지난 21일에 자신이 개딸들로부터 받은 욕설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70% 이상이 쓰레기라는 해당 문자로 공개했고 이런 지지층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면서 이재명에게 강성 지지층과 이제는 절연을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날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문자는 이거는 가짜라고 주장을 했고 감찰을 해본 결과 당원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이간계에는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원욱 의원에게도 이런 식의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비명계의 공세에는 밀리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특히나 다음 달이 되면은 이낙연이 돌아오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은 이낙연의 귀국을 기점으로 새 결집을 해가지고 이재명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공공원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에게는 6월이 위기의 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비명계들이 새 결집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새 결집을 해서 비명계가 등에다가 칼을 꼽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재명이 지금 개딜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이간질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며 심지어 손혜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지금의 민주당은 수박들 때문에 안 된다면서 수박을 제외한 마음 맞는 자기들끼리 신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강성 지휘층의 이런 실체로 외면을 하면서 이거를 이간질이라고 이야기해봤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 이어가지고 당내 강대강 대치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비례해가지고 분당설 역시도 앞으로 점점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날 이재명하고 함께 방송에 출연을 한 임세은 청와대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쏟아내어가지고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임세은은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는가 윤석열 정부가 심리적 GA 발언 등 촉감 외교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준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되며 지난 대선이 사기꾼들이 만든 대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민주당에게 해야 될 말로써 지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 대선 불복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그의 편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판 사사 오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패배 후에 사실상 이재명을 지원하지도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경선인데 이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를 냈으니 이거야말로 사기 대선이라고 생각이 되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라든가 살아온 길을 놓고 보았을 때 저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낸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사기 대선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세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배우자가 설치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김건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신하게 내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통상적인 연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김정숙이 시도 때도 없이 나대고 문재인을 무시했었던 그 수많은 기록들이 전부 다 웹상에 남아있으니까 임세훈 전 대변인은 그런 거나 좀 찾아보고 현재 연부인에 대해서 설치네 만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완전히 0점짜리 외교로서 지들 말로는 전략적인 중립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아무데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 어느 한쪽에서도 제대로 된 외교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으며 말 그대로 한반도의 운전자라는 정신 승리를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입니다. 그리고 임세훈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윤 정권이 1465일이 남았는데 자신은 반드시 그 임기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임세훈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임기나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걱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저께 이재명이 개딸들을 대상으로 쏟아내고 있는 헛소리라든가 이런 딸랑이들만 모아가지고 방송하는 꼴을 보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로서의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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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